달리는 버스 앞으로 승합차 한 대가 끼어들며 계속 진로를 방해합니다. 100미터 이상 아찔한 장면들이 이어지더니 결국 두 차량이 충돌하고 맙니다. 이때 승합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버스로 올라타더니 버스 운전기사를 마구 때립니다. 주먹과 발을 이용한 마구잡이 폭행은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세워진 버스 안에서 무차별적인 폭행이 일어날 10여 분 동안 승객들은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경찰은 승객들이 탄 시외버스를 위협하고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3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버스가 먼저 위협한 것으로 느껴 보복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에 대해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ister 한글자막 by 한효정